안녕하세요 A1 오토서비스 입니다 오늘 제규어 F-PACE 한대 입고 되었습니다 F-PACE는 제규어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SUV 차량인데요 앞쪽에 이렇게 프론트 보시면 딱 제규어입니다 제규어에서 만들어내는 그 앞모습이에요 심한 쪽은 컸을 뿐이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차는 조수석 앞범퍼 쪽에 프론트 범퍼 쪽에 손상이 조금 있어서 입고 되었는데요 돌다가 컵북길 돌다가 물체 있는지 모르고 확 깎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차주님께서는 여러 군데 알아보시다가 어떤 업체는 범퍼를 탈거를 다 해서 전체적으로 도색을 다 해야 된다 어떤 업체는 부분적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요 저희 업체는 실수로 보통 이렇게 사고 나면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반대쪽에 이렇게 보시면 반대쪽도 이런 자리들이 손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펌퍼를 탈거해서 전체적으로 도색을 다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한쪽 면만 있으면은 부분적으로 작업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멀쩡한 생살을 깎아서 새를 도색하는 것은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작업할 건데요 부분적으로 작업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색상이 같아질까요? 색상이 틀리다라고 하면은 출고를 하지 못하죠 저희가 색상은 최대한 맞춰서 표시 없이 그렇게 출고를 하고요 그리고 표시가 나지 않느냐 정말 자세히 꼼꼼하게 차에 붙어서 보시면 표시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게 아닌 케이스 같으면은 범퍼는 특히 프론트 범퍼는 돌방도 맞고 달리면서 우리가 수리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대부분 다 범퍼에 관련되어 있는 수리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제 내 실수가 아니라도 언제 어떻게 받치고 받을 줄 모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운전자의 실수라고 하면은 그냥 조금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편인데요 이 정도 같은 부분적으로 작업해서 그렇게 한번 출고해 봐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이 토요일인데요 토요일날은 대부분 다 하루만에 이렇게 수리해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예약을 하시고 이렇게 지금 9시 한 반 정도 되었는데요 바로 부스 비워놨기 때문에 부스를 들어가서 부분적으로 작업해서 오늘 한 2시 3시 정도 쯤에 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부분적으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제규어 부분 도색 이렇게 면 처리는 다 되었고요 면 처리는 깨끗하게 되었고 이제 부분 도색 제규어 F 베이스 차량 부분 도색 끝나서 이제 곧 출고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스크래치가 많았던 이 부분은 면을 최대한 발려서 이런 경우에는 퍼티를 두껍게 바르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연마할 만큼 연마해서 얇게 바르고 마는데요 철판같이 면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범퍼는요 보시면은 모르겠죠 도색 깨끗하게 완료되었어요 색상 차이도 없고요 깔끔합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 당일날 출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 오랜 시간을 잡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수리 완료되어서 출고해 보겠습니다 잘 되었죠